자 노력도 시작 손을 이렇게 잠깐만 크게 줄었어요 이게 틀어버린 거니까 괜찮아요 시작 작성하신 사모님과 뒤에서 따라 들어갈 마누라 마누라 진짜 골반이 하나도 문도 구속이 필요한 거죠 고이치모터스 죽다조자 명품에 받고서 뒷다들게 명품에 그 순간이 바로 빛긴 거니에 특검이 필요한 거죠 말하는 망해도 맨날 지가 술이나 처먹고 나 뒹굴 때 그 순간이 바로 윤석열의 하늘이 필요한 거죠 한 번 더 하늘이 필요한 거죠 하늘이 필요한 거죠 하늘 하늘 주황이 윤석열을 탈의하라 전 화이팅 봄 아끼